이 시간에는 영적 전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귀신의 공격에 대하여 사역자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반격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제가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귀신을 쫓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데 다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들의 영적 계급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그들 뒤에 그들을 지키는 전투수호천사가 얼마나 되며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유명한 사람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수조사 했더니 세 가지 종류로 나누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버렸어요. 버렸어. 저한테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지는 마세요. 절대. 개인적인 그런 사역하는 것을 저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저 양반이 그랬다 그러면 그날로 이단돼가지고 끝나니까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귀신 축사사에 가고 막 축사사에 가고 병지대를 고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체의 이름이 없어요. 전투수호천사가 한 명이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무기는 있어요. 보라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양날검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방피도 있고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를 돕는 천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게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체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나는 죽을 때 지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는 자도 있나봐요. 이게 천만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해. 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신따라. 불 막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있어요. 이 사람도. 계급도 높아. 있는데 뒤에서 그를 포진하고 있는 수호천사가 수호천사가 아니고 전투 수호천사가 아니고 검은 천사가 저승사자예요. 검은 천사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세 종류의 다 주의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 주의름으로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뒤에 전투 수호천사가 조직적으로 쫙 편성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역자 앞에가 딱 있으면 그 뒤로 첫 번째 줄에는 한 명 두 번째 줄에는 두 명 세 번째 줄에는 네 명 두 명씩 늘어나요. 두 명씩 늘어나서 삼각편대로 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전투 수호천사가 다 이렇게 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기는 있어. 치유의 무기도 있고 무슨 전쟁하는 무기도 있고 무기도 있어가지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버트로 볼 때는 주의 사역자고는 하지만 뒤에서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전투 수호천사가. 한 명이 없어. 그래서 그분을 봤더니 그분은 생명체 이름이 없어요. 생명체 이름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정말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걸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가짜. 그래서 마태문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더러 주의 자원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처럼 들어가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당신의 이름은 선제 누라고 하면 원래 예언하고요.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었나. 그러나 내가 밝게 말하되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게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말씀 지금 전하고 온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판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들어서 안 돼. 인터넷 영상만 뜨는 것 같고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가 전하는 모든 말을 다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딘가 저분이 성경과 위배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어딘가 지금 잘못한 걸 알 수 있겠구나.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저도 평가하셔야 돼요. 저하고 무슨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들어보시고. 어제도 만나신 바는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자기 따님인가 며느리인가 우리 같이 왔는데 어느 날 말씀을 4월 달부터 듣게 됐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듣는데 할렐루야. 난 감사해요. 밤낮으로 이제야 깨어나는구나 이분이. 그분 다 멀리서 계시지만 나중에 이 전투에 다 기도로 지원할 거예요. 우리가 큰 싸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척 전투를 잘 준비해 가는데 주의 종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냥 머리 뒤불고 안수받고 이거 뭐 이런 방식으로 축사를 한다. 예언해 준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특히 예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빗나가기 때문에 예언 사역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을 구원해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니에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들이면 어떤 식으로 동참하든 하나님을 기뻐하시라. 상을 주셔. 그래서 오늘도 이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19절. 에베스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으려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다른 것은 소용없어요. 그 앞에 보이는 것으로 앞에 어떤 현장만 종교해 주는 것으로 속지 마세요. 엄청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에 속한 사람인지를 잘 구부려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을 경우에 진짜 사역자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그 악의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적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적은 귀신이죠. 악의 영들이에요. 쎄요. 쎄요. 12절 보세요.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가 있고요. 그 마귀 밑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마어마한 이러한 높은 고위 타락한 영들이 있어요. 악령들이. 이 악령들이. 그런데 이 악령들이 다 조직적으로 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것은요. 철저한 군대사예요. 제가 초창기에 귀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귀신은 귀신의 세계하고 영적 세계는 조폭과 같다. 이런 얘기를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아마 들은 사람 알 거예요. 조폭과 같다. 한 마을에 우리가 제가 살았던 것도 풍양동파가 있고 양림동파가 있어요. 뭐 할 거 있다고요. 풍양동파하고 양림동파가 있어. 거기 대장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중간에서 계림동에서 충돌이 됐어. 그렇게 하면 둘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싸울 때는 딱 처음에는 밑에 놈들이 딱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님께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형님끼리 결판 내시죠. 딱 그래요. 그럼 최고 꼭대기가 딱 나가요. 그 조직 세계 대표를 했던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봐서 알아요. 딱 붙어요. 딱 붙었는데 키가 적다고 못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싸움은요. 비슷비슷해요. 그 실력들은 싸우는 거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어떤 사람이냐. 네가 이기고. 아니 내가 이기고 너는 진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죽이고 말 거다 반드시. 라고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해요.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런 사람은 절대 못 이기고요. 너 죽고 나 오늘 죽어. 오늘 끝났어. 이렇게 한 사람이 이겨. 결국에 마지막에.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뭐라고요. 너 죽고 나 죽고 끝나는 날이야. 오늘 승교해서 나 죽는 날 가능한 날이야. 이래야지. 너는 죽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안 돼. 영적 세계 조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고 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무릎을 탁 꿇습니다. 형님. 앞으로 잘 못 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진편에 예를 들어서 양림동파하고 무슨 파를 하겠어요. 풍양동파하고. 풍양동파가 있었는데 양림동파가 풍양동파를 이겼어. 그러면 풍양동파의 보수가 무릎을 탁 꿇는 순간에 모든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 무릎을 탁 꿇습니다. 무릎을 탁 꿇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본 사장에 사단 마귀하고 딱 붙었잖아요. 시험을 해가지고 딱 붙었잖아요. 왜? 이 세상에 귀신이 없이 태어난 귀신이 없이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있는 사람의 둘째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저 사단 마귀가 아담을 이기고 해서 다 밑에 귀신을 집어넣는데 귀신 없이 태어난 아주 독특한 사람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렇게 한자가 왔잖아. 귀신을 아는 거죠. 귀신의 대장이 아는 거고 다 해가지고 저걸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하겠다. 벌써 아니까? 이 사단 마귀는 사실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이었고 예수님은 아직 사단 마귀가 공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구작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도 몰라 이것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을 만약 천국에서 봤다면 알았겠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싸우잖아요. 둘이 다 싸우는데 예수님이 3대0으로 판정 승했습니다. 할렐루야 도루 떡덩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3대0으로 판정 승.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귀신을 안 쫓아내어요. 왜? 귀신의 대장 바할세브를 이겼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도 쫓아라. 다 쫓아라. 열둘 제자 시키고 그다음에 70명 시키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결국에 모든 믿는 자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 활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염적 세계가 꼭 군대하고 똑같으시 계급사예요. 그래서 계급사에는 뭐냐. 계급이 높으면 무조건 충성해야 돼요. 뭐라고요? 충성. 충성. 저는 병장 출신입니다. 저는 군대 지휘관 아니고 병장 출신인데 어쨌든 밑에 사람 항상 충성, 충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체계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 그런데 악의 영도는 이미 조직 체계를 다 갖추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니까.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를 반격할 수 있는가.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공격은요. 귀신의 공격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요. 불화살을 쏩니다. 뭘 쏜다고요? 불화살을 쏴. 자, 에베스 6장. 16절입니다. 에베스 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아. 들을 소멸하고. 불화살 하나가 아니요. 불화살 들이요. 불화살을 쏘아요. 적은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하나는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을 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멀리 있는 거잖아요. 멀리 있을 때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던지는 거예요. 그때 불화살이 올 때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적이 공격하는데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우리가 방패는 그래서 적의 공격을 막는 최적의 수단인데 방패로 막는데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럼 불화살을 쏜는데 어떻게 쏘느냐.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해. 그래야만 이 저주를 줄 수가 있어요. 밖에서 하는 것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놈들이 활동하려고 많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쥐가 나게 한다든지 밤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할 수 없어요. 영혼토록 할 수 없다고. 풀어줘야 돼요. 밖에서 공격하는 한계가 있어요. 안에 들어와야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야 결국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오는 두 가지 방식은 다른 방식이고 그냥 죄를 지어야 들어오는 건데 그 죄를 지키려면 불화살을 쏴서 의심의 불화살을 쏴. 무슨 불화살을 쏜다고요? 의심의 불화살을 쏴.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될 때까지만 능력이나 은사나 방응이나 있었지 지금 무슨 귀신 신나라 까만 소리하고 자빠졌어. 방응이 어디 있어. 다 쓸데없어. 이렇게 해버려요. 의심을 씹어넣죠. 그리고 각가지 다양한 세상적 지혜체계와 기술체계를 가져다가 지식체계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불화살을 쏴. 불화살. 그래서 의심의 불화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요.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의 불화살을 쏴요. 무슨 불화살을 쏜다고요?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한 불화살을 쏴. 어느 날 여자가 예쁜 옷을 입고서 막 유혹을 이렇게 하더라도 싹 사람을 보내. 그래서 남자들에게 넘어가니. 생각으로 벌써 범죄하잖아요. 싹 보내. 빨리 나와야 돼. 요셉처럼 빨리 해야 돼.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머 요셉씨 나는 요셉씨밖에 없어. 내 남편은 전장에 가서 언제 하는지 모르고 당신밖에 없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옷이라도 벗기들이라도 벗어놓고 나와야 돼. 끈질기게 죄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만 한 번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시키는 거예요. 쾌락의 세상의 욕심의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의 명예의 욕심의 많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병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가난을 줄 수가 있고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밖에 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해. 잠깐 하자주면 불가능해요. 풀어줘야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 불화살을 쏜다.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는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의심의 불화살.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불화살. 죄의 유혹의 불화살. 이건 자꾸 쏘는 거예요. 자 1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2절 말씀을 위해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죠.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의 바른 신앙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한 교회를 세운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는 거 뭐예요. 그 죽지 마옵소서. 이게 생각을 그 생각을 사주하는 거예요. 정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사주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사탄이 뱀이에요. 그 순간에는. 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빨리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쏜다. 귀신의 공격은 의심의 불화살을 쏜다. 죄의 유혹을 불화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불화살과 그 다음에 죄를 짓도록 우리 안목의 종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쾌락 등을 통해서 우리를 죄 짓도록 다 유혹해서 탁. 그때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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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로 그때 탁 해야 돼. 좀 이따 믿음의 방패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불화살로 저기 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저승사자를 보내요. 제가 말은 저승사자로 표현했는데 저승사자로 보면 시커먼 옷을 입은 시커먼 옷을 입은 꼭 저승사자로 생겼어요. 시커먼 옷을 입은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아보는데요. 귀신이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있는 그것이 올라와 가지고 표현된 것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저승사자가 있어요. 몇 번을 경험했어요. 저승사자 옷을 입은 시커먼 옷을 입고 온 사람. 옷을 입은 천사가 딱 와 있어. 그 귀신이. 그건 뭡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일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오는 것은 거의 끝무렵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승사자를 누가 파송하느냐. 악령 쪽의 지도자들이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 쪽의 지도자들이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승사자가 나한테 빨리 떼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닥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왜 저승사자가 오느냐. 저승사자가 오는 것은 이 귀신이 가득 찬 상태예요. 귀신이 가득 찰 때 저승사자가 와요. 귀신이 어떻게 가득 차느냐.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인간이 많이 죄를 짓지 못해요. 특히 예수 믿으면 더 못 지요 죄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승사자가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불신자는 당하지만 믿는 자들도 저승사자가 와요. 그런 사망의 세력을 가진 검은 천사가 오는 거죠. 요한계시 6장. 검은 말이 있잖아요. 검은 말이. 요한계시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 이렇게 검은 사자가 와. 검은 사자는 이게 악의 영적인데 아주 파송한 거예요. 윗선에서 파송해서 온 거예요. 그냥 지가 온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아까 불화살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수용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악한 영이라 한다면 저승사자는 그 사람의 생각을 틈타서 죄짓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처리하려고 해요. 처리반이요. 처리반. 위에서 파송한 거예요. 처리반.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끝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처리반으로 온 거예요. 처리반으로. 그래서 오는 건데 이 저승사자는 영이 아주 많아서 이제 죽을 때 가까운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속에 악의 영들이 가득 찼어. 귀신들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가 죄진 것만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자기가 죄진 것도 있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죄가 가득 찼어. 그런데 예수 믿고 속죄는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취득했으나 이 악한 영을 내보내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한 번도 안 했어. 뭐 예수 믿으면 다 용서 받았지. 용서는 받았지 받지. 용서 받은 거하고 돌입해진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죄하고 정결함은. 아니 속죄 제사법하고 정결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정결함을 입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자꾸 죄의 유혹이 생각나고 죄 쪽으로 갔는데. 이걸 덜어내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산다고 하지만 어느 날 꺼지면 왜 자꾸 대출하겠어. 왜 이 속에 악의 역을 내보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속에 영들이 계속 그를 주장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뜨거울 때 막 방언하고 뜨겁다가 어느 날 팍 꺼져가지고 저 밑에 추락했어. 왜 그럴까요. 속에 있는 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영들을 처리 안 해서 그러고. 그다음에 추력기 20장 5절에 따라서 수상도 내려오는 영들을 처리 안 했어. 3, 4대까지 내려온다 했잖아요. 3, 4대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3, 4대 내려왔는데 처리 안 하면 또 3, 4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 그런데 영들이 있어요 안에. 그래서 큰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특징들을 보게 되면 불치병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저승사에 꽉 찼더라고요. 자살 일보 직전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여러분 그때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정도 수준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서 점차적으로 악의 영들을 덜어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저승사자를 저 사단 쪽에서 조직적으로 파송하기 전에 다 빼내버리면 저승사자가 올리가 없지. 그래서 두 종류로 이 적은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불화살을 저놈들이 쏜다라는 걸 기억해서 반드시 이걸 방패로 딱 막아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저승사자 왔을 때 빨리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감당이 어려워. 제가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물론 저승사자 와서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나는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면 혹시 내가 죽이면 다가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 갑니다. 이 천국 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문제는. 그래서 우선은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가지만 내 속에 악의 영들을 덜어내야 죄의 유혹도 덜하고 저승사자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서 생각으로 죄를 짓게끔 할 때 빨리 생각을 덜어내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의 생각 떨어져 나가.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마태범 4장.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다 물리쳤어요. 세 가지 방식으로. 첫째는 뭐냐. 기록되었으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래. 다 떡으로. 너무 배고프지. 너 사실 금식했으니까 떡을 만들어버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래. 기록되었으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기록되었으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래. 항상 이걸 써야 돼요. 두 번째. 6절에 보니까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을.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천사도 얼마나 머리가 영하는지 몰라. 너가 뛰어낸다 할지라도 10편에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떠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여기 나와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많은 사람이 그래 오냐. 내가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을 수 있는 나는 위대한 자야. 한번 봐라. 그럼 왜요? 벌써 빠진 거예요. 마귀한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하면. 자 봐라.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다. 그래 탁 먹어봐. 팍 죽어. 하나님이 그거 시험하라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시험하라고 그거 준 거 아니잖아요. 뱀을 집어도 물지 않냐 하면. 뱀을 집어도. 그 바울이 그것을 일부러. 나는 뱀을 집어도 안 죽지 않고 독사 탁 잡아와 죽어. 그러나 바울처럼 메리드 샘이 가서 이렇게 사람 살리려다가 어떻게 뱀이 물었어. 그래도 안 죽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지. 막 시험하지 말아요. 시험하지 말아.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해. 찬한 망국을 영광을 보여주며 너희에게 이런 엄청난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인기를 주겠다. 막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10절입니다. 사탄아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 생각에. 생각을 빨리 멈춰. 생각보다 덜어내야 돼. 사탄아. 이 생각. 더러운 생각. 그리고 장소가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돼. 여기 위험하구나. 여기 나를 지금 미혹하는구나. 빨리 장소에서 나와야 돼. 가야 될 것 가지 말할 걸 빨리 구별해야 돼. 어릴수록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면 이길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빨리 나와야 돼.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맨날 수다 떨고 맨날 비판하고 맨날 이런 사람들. 세상 쾌락 즐기고. 음단 폐쇄하는데. 절대 가지 마. 통창에 모이면 절대 가지 마. 엄청 위험해. 등산 산악해. 엄청 위험해. 우리는 오직 새벽밥 먹고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회개. 또 아침이 되면 차 안 잔 마시면 또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이 회개정법 선교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세랄 게 뭐냐 생각하면서. 내 가족의 악한 역을 덜어내기 위해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전쟁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겟돈 전쟁. 거대한 전쟁이 우리의 세대에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의 세대에 올 거니까. 그때는 이 앞. 이렇게 흑백이 탁 나눠질 거예요. 그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두 가지로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그 말씀으로 이렇게 기억해서 빨리빨리. 그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면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리치기 바라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돼요.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아까 에베스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없애라. 믿음의 방패를 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뭐냐. 이 방패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니까 사역자들이 그냥 흰옷만 입고 있는 수호천사. 이건 사병급이에요. 이거 흰옷만 있어. 이건 무기가 없어 이들은. 그런데 이 위강급 소위중위 대령으로서 영적 계급이 올라가면 수호천사가 전투 수호천사예요. 전투하는 수호천사. 박교. 군복을 딱 입고 왔어. 로마 군병처럼 군복을 딱 입고 왔어. 소위중위 대인은요. 날개가 한 쌍인 수호천사가 대기하고 있고. 소령부터 영광부터는 날개 두 쌍을 달리는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걸 대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천사와 그다음에 앞에 있는 사역자가 희한하게도 동일한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검 중에서도 불검 화염검을 내가 들고 있어요. 화염검도 크기가 허리춤 어깨 높이 머리 이렇게 키 크는데 화염검을 딱 들고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드는 겁니다. 왼손은 방패고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딱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데 뒤에 있는 돕는 전투 수호천사를 보면 똑같이 들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귀신 귀신 너 눈 찔러져. 그러면 내가 찔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돕는 천사들 찔러. 그러면 찌르는 거죠. 뒤에 있는 천사.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쭉 살펴봤어요. 쭉 살펴봤더니 그 뒤에 있는 전투 수호천사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마다 전투 수호천사의 숫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보세요. 내 사역자 바로 밑에 한 명의 전투 수호천사가 있어요. 이 수호천사는 나보다 계급이 하나 떨어져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장이라고 합시다. 별 네 개다. 그러면 바로 뒤에 지휘하는 전투 수호천사의 계급은 중장이에요. 별 세 개. 그 다음 줄에 서 있는 두 번째 줄은 두 명인데 별 두 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별 한 개요. 네 명 서 있는데. 두 명씩 올라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앞에 싸우고 있는 이 전사. 이 사역자가 칸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계급이 한 단계 낮아지고 또 한 단계 낮아져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는 많아져. 그 언제까지 그러면 똑같이 이 불금 화연금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더니 어디까지는 영광금까지만 들고 있어요. 영광금. 수호천사가 뭐예요. 대령 중령 소령까지만 들고 있고 대위부터는 안 들고 있어요. 대위부터는 날개가 틀려지잖아. 날개가 소령부터는 뭐예요. 날개가 두 쌍이고. 그 다음에 대위부터는 날개가 한 쌍이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작은 검이야. 방패도 작은 거요. 그 뒤에는. 맨 뒷질러 가면은 창을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창을 들고 있는 놈이라 아닙니다. 천사님 죄송합니다. 창을 들고 있는 천사도 있어. 창을 들고 천사에도 있는데 창을 들고 있는 천사는 칼을 옆에다 작은 칼을 차고 있어요. 그런데 창을 들고 있어. 왜냐하면은 뒤에서 왔을 때에 바로 창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을 들고 있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신비한 것은 이 앞에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전투수호천사의 영광급 이상하면 다 똑같이 들고 있더라. 어떤 분을 봤더니요. 이분은 아주 귀신을 쫓는데도 아주 특화되는 분이야. 이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는데 아주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기를 뭐 들고 있냐 봤더니 한 손에는 불검을 들고 있었어요. 화염검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방패를 안 들고 있고 뭘 들고 있냐면은 철장을 들고 있어요. 철장을. 이러다가 훅에 패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그냥 이분 앞에 가면은 아작이 나는 거 귀신이에요. 아주 그냥 아작이 다 패버려 그냥. 패대기를 쳐버려 그냥 이렇게. 칼로 찌르고 패대기를 쳐버려. 칼로 찌르고 패대기를 쳐버려. 그냥 패대기 쳐버려. 그냥 패대기 파닥패대.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손만 대다. 막 이래. 이분은 방은 무기가 필요 없어. 워낙 찌르고 패는 것이 선수야. 이분은. 그런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포진하고 있는 천사도 화염검하고 철장을 들고 있어요. 똑같이 패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에게 한번 귀신 쫓으러 갔다가는 귀신이 아작이 나는 거예요. 아작이 나는 거예요. 너덜너덜해. 너덜너덜해. 너덜너덜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이건 지구상의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증 비밀.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냐.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다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자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어떤 거냐.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사역자가 방패 크기도 다 달라요. 어떤 방패가 딱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동그란 방패. 동그란 방패 있죠. 그래서 작성으로 나면 아 아 아 이렇게 동그란 방패 있죠. 작은 방패.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천사도 꼭 똑같은 거 들고 있더라고요. 아 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 이상 조금 이렇게 정도. 그래서 그걸 방패하는 들고 있고 그 방패도 크기 다 달라요. 그런데 좋은 방패는 뭐냐 하면 네모난 방패야. 무슨 방패라고요? 동그란 방패보다 네모난 방패가 악구가 다 맞아 사람을 딱 보호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잖아. 네모난 방패가 있는데 네모난 방패도 크기가 약간 차이가 틀려요. 좀 적고요. 머리에서 가슴만 보호하는 크기의 방패도 있고 머리에서 무릎 정도 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방해하는 방패가 있어요. 그것은 계급이 높을수록 전체를 보호하는 방패가 있어요. 방패가. 그러니까 방패는요. 앞에다 탁 놓기만 하면 돼 그냥. 그러면 아무리 불화살이 다다다다다다 와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잘 안 돼. 귀신이 막 불화살 쏘는데 안 넘어가 잘. 그리고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요한일서 4장. 이걸 믿음의 방패의 용도로 쓰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가 영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 그렇지만 우리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야. 알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지금. 그 믿음을 딱. 요한일서 4장 4절을 딱 감성하라고. 다음은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8절. 아주 요한일서는 영적 싸움을 위한 엄청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는 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진짜 못 만져요. 이 믿음이 생기 전까지는 자꾸 만져. 악한 자가 너는 나를 만질 수도 없어. 할렐루야. 속에 악한 일이 많이 있으면 이미 점유되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조기를 뽑아내야 돼. 악한 일. 뽑아낸 다음부터는 뭐요? 너는 나를 만질 수 없어. 만지지 못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까지 만졌는데 못 만지더라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요. 그 시작은 뭐요? 악한 자. 너는 나를 나는 하나님께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 너가 나를 만질 수도 없어. 어디서. 노 터치.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쫙 세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쩌면 십자가 세게 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할 듯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 탁!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 너는 나를 만들 수 없어. 나를 죽일 수 없어. 만질 수 없어. 탁!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귀신의 공격에 먼저 생각 불화살을 물리치고요. 사탄을 물려가라. 늘 하시고요.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딱 세우세요.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내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니네들 대장 루시프보다 커! 복종해야지. 아까 어디 파가 어디를 이겼어요? 양림동파가 풍양동파를 이겼잖아. 무릎 꿇어야지. 할렐루야. 자꾸 귀신 높은 놈은요. 너 능력도 없는데 그래. 가끔 가다가. 뭐라고요? 너 능력도 없는데 넌 나보다 약한데 그래. 오냐 난 약하다. 그러나 내 대장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어디서 감히 잎 버리고 자빠졌어. 주님께서 위임받아 사는 거야? 내가 너하고 싸우겠어 지금? 그래. 이제 그래요. 알고 있어. 그래요. 너 가라면 가야지. 그래 가야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영책사업자 빨리 끝내야지 주요. 내일 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양날검을 가지고 있어요. 양날검도 계급이 올라가니까 불칼로 바뀌어. 화염 불이 타고 있어. 더 강력하게 찌를 때 더 강력하게 아프게 고통을 줘요. 쇠지팡이 철장을 가지고 있고 활 활도 그냥 활이 있고 불화살이 있어요. 그다음에 방패 이 네 가지 종류가 사역자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전투수호천사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영광급까지는 똑같이 가지고 유광급부터 작은 것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이고 창을 더 가지고 있어요. 창은 마지막 후방의 방위를 목적으로 쓰는가 봐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다 보여드리고 로마 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구조가 신기해. 그래서 꼭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때의 파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는 더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력 무기로서는 양날검 철장 그다음에 화살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방어영 무기로는 방패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동그란 방패에는 좀 더 못 막지만 네모난 방패가 더 잘 막을 수 있고 크기도 클수록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별 쭉쭉 올라가면요. 방패가 이 영광급까지 쫙 자기 키 높이의 방패를 쫙 가지고 있어 탁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공격 못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영적 계급을 우리가 높여야 될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제가 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전투 방어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죄를 회개해서 귀신의 영을 먼저 보내야 돼. 내 속에 귀신인데 무슨 전사가 되겠어요. 다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은사로 주는 거예요. 너는 철장이 있어야 되겠다. 너는 화연금이 있어야 되겠다. 다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느 날 받는 거죠. 이 받는 문제는 다음에 또 한 시간을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악한 영은 지금도 불화살로 멀리서 싸서 생각으로 틈타게 하고 그다음에 가득 죄가 차면 그 다음에는 접수하려고 저승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회개를 해서 저승사 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죄의 유혹도 그냥 바로 생각부터 잘라서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한 저와 힘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우리 또한 어떻게 반격할 수 있는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귀해서 내 속에 깨끗해야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말씀 듣고 믿음 생활 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을 단련시키고 전투 방언 기도를 통해 악한 영과 싸워보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우리도 영적 계급을 높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악한 영까지 우리가 꺼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높은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